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 여러분 데일컨 입니다 자 오늘은 cpu 하고 메인보드 점검을 좀 해볼 거구요 오전에 고객분이 pc 한대 하고 메인보드 cpu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메인보드 cpu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구요 가져오신 제품은 인텔 i9 14900k f cpu 하고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z790 어로스 엘리트 ax 아이스 이렇게 해서 두개 부품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주 증상은 게임 실행도 안되고 시스템이 뭔가 좀 자꾸 이상하다 메인보드 하고 cpu 테스트를 좀 해달라 하셨고 또 이제 컴퓨터도 한대 점검을 해달라고 가져오셨는데 pc 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z790 어로스 보드하고 14900k f 이 두가지 부품에 대해서 패밀리 분들과 함께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4900k f 14 세대 i9 cpu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아까 입구 할 때 고객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번 14900k f cpu 불량이어서 센터에서 한번 교체를 받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 그래픽카드 저희 메모리 저희 순행 쿨러 장착을 한 거구요 점검을 해달라고 가져오신 보드가 이거에요 cpu는 여기 안에 들어있죠 일단 제가 14900k f cpu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게 리얼벤치 입니다 뭐 다른 기사분들은 또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만의 또 루틴 이라고 할까요 인텔 cpu 테스트 할 때 일단 리얼벤치부터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결과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첫번째 이미지 에디팅 통과를 했고 아 두번째 비디오 인코딩 에러 나네요 다 완료되면 보도록 하죠 리얼벤치가 끝났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미지 에디팅은 성공했고 비디오 인코딩 에러 나고 오픈 cl 통과 멀티태스킹 에러 나네요 일단 두가지 항목에서 0점 오류가 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정상적이라면 각 벤치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게 돼 있는데 빵빵 이라고 뜨는 경우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을 돌려 볼까 이제 시네벤치 돌려 봐야죠 시네벤치가 잘 되는지 한번 플레이 해보자 아 시네벤치도 안되네요 지금 시네벤치 에러 났습니다 일단 리얼벤치도 정상적으로 플레이 되지 않고 시네벤치도 정상적으로 플레이 되지 않고 지금 보면 PL1 PL2 전력제한값 280W 4095 PL2 값은 풀려 있네요 바이오스를 보니까 2023년 12월 버전이더라구요 현재 바이오스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23년도 12월 버전이죠 F3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4세대 13세대 CPU 특히 i7 이상 급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텔에서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바이오스 설정들을 좀 해 준 게 있죠 고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하고 똑같은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개선이 될지 한번 보시죠 23년도 12월에서 24년도 12월 딱 1년이네요 24년 12월 버전으로 업데이트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 다 됐습니다 지금 윈도우 구동을 했구요 지금 보시면 전력제한값이 인텔 디폴트 세팅 253W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리얼벤치 해보도록 하구요 만약에 리얼벤치 똑같이 안된다 오류 난다 그러면 이 CPU는 바로 센터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인텔 CPU를 기준으로 리얼벤치가 통과가 안된다 그러면 CPU에 문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텔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인텔 디폴트 세팅이라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인코딩 에러 안 나죠 아까 첫 번째는 인코딩에 에러 났잖아요 빵으로 자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작업이 완료됐구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 정상적으로 벤치마크 되고 있네요 이미지 에디팅 인코딩 쭉 해서 시스템 스코어까지 다 점수가 잘 나오죠 에러 안 나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일단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네벤치 한번 해 봐야죠 시네벤치는 아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류가 났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시네벤치가 어떻게 될지 돌까요 일단 시작됩니다 아까하고 다르죠 바이오스만 업데이트 했는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일반 사용자 유저가 봤을 때 뭐 단순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했는데 아까하고 분위기가 달라 오류 나던 게 안 나네 참 신기하죠 자 쿨러는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14900KF 순행 당연히 써야 됩니다 공략 안 돼요 10분 마저 끝까지 플레이가 되는지 중간에 다시 에러 딱 뽑으면서 멈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따 뵙겠습니다 자 시네벤치도 끝났습니다 10분간 플레이 잘 됐고요 확실히 바이오스에서 설정들을 좀 눌러 주니까 처음과 같은 증상들은 안 나오고 있네요 일단 14900KF 점수 근데 많이 떨어진다 14900KF 점수 한 3만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4만 가까이 플레이가 되거든요 일단 저희 테스트 SSD라서 좀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오류는 안 난다 점수는 좀 많이 떨어진다 CPU 온도는 최대 83도 정도 나오고요 전력 소비량은 253W 먹었네요 자 일단은 오류는 안 나는 거 확인했고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다음에는 스팀을 이용해서 철권 8 호그와트 레거시 이런 것들을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권 접속했고요 첫 로그인 화면까지 뜨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CPU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철권 호그와트 그리고 언리얼 엔진 정상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동영상은 캔슬하고 아 로그인 되네 접속 되네요 자 첫 화면 뜨죠 자 이번에는 이지벤치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패밀리 분들이 못 보신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지벤치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아 이거 설치해야 되네 이거 설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지벤치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지벤치 벤치 프로그램 테스트 돌리고 있고요 해상도는 울트라 와이드 1440 해상도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오류도 없네요 언리얼 엔진 5.1.1 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우리 패밀리 분들이 테스트 하시려면 해상도는 뭐 아무거나 뭐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1080 1440 울트라 와이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건 루핑 계속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 보는 거고 뭐 슈퍼 울트라 와이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괜찮죠 자 이 시스템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 환경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의 오류들을 보면 CPU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CPU 불량이다 센터 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텔에서 개선된 바이오스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버전들로 업데이트를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류 없이 잘 돼요 과연 이럴 때 서비스 센터에 AS를 보내면 센터에서는 CPU 불량이라고 할지 정상이라고 할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에서도 다 개선된 인텔 디폴트 세팅 값으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정상 판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불량인지 정상인지 이 해당 CPU는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벤치 프로론들 뭐 OCCT 그리고 실사용 뭐 이런 것들 해가면서 좀 더 돌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인텔 디폴트 세팅 값으로 개선된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나서 잘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 23년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CPU 불량이다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쵸? 저는 이번 테스트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뭐 별다른 문제 없으면 정상 출고를 하고 차후 벤치 테스트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